하월!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드래곤 월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드래곤을 또 영입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러너 드래곤 초반용 드래곤입니다 슬슬 업그레이드 해봐야 되는데 에어드래곤, 에어스피드가 무려? 자, 오늘은 뭘 구매해볼까요? 라이트 드래곤, 에어스피드 오, 상당히 빠릅니다 일로와, 라이트 드래곤 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당히 좋은 드래곤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우와! 커요미, 라이트 드래곤 등장했습니다 오, 야, 크네, 크네 이로써 저는 이제 드래곤이 두 마리가 됐어요 라이트 드래곤 출격합니다 에어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녀석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날아라! 야, 확실히 빠르긴 빠르다 이제서야 뭔가 좀 나는 맛이 나네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어, 저 이 하늘에 떠있는 하늘섬 좀 궁금했었거든요 요 하늘섬으로 오늘 한번 떠나가보죠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 와, 말 그대로 진짜 하늘섬이네요 여기 근데 뭐 딱히 던전이나 이런 건 없나? 여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선생님들 배 타는 것도 있고 나름 뭔가 쓸 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 라이트 드래곤 너의 힘을 보여줘 저는 다음에 가기로 하구요 어... 자, 늪지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따라따 따따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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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옛날 이거 핑크색 좀 맘에 드는데? 스읍... 이거도 괜찮다 요걸로 가자 염색하고 나니까 한참 더 멋있어진 우리 라이트 드래곤 자, 그러면은... 늪지 던전 바로 한번 가볼까요? 늪지 던전을 착살내러 가볼까요? 오우, 도착했어요 요 아래로 내려가면 늪지 던전인 것 같거든요 오우... 좀 못 가... 무섭다 내려가자! 우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Oh, ohanc 자, 싸워보자구 때리고 때리고 자, 늪지 던전 난이도는 뭐 특별하게 더 좋은 몬츠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보물상자같은게 있네 저거 한번 먹어보고싶다 야 너 잠깐만 기다려봐 떨어지면 죽읍니다 으악 와아아아 청금석 당장 필요없지만 어쨌든 개꿀이죠 아 꽁짠 언제나 환영이야 자아 야 우리 괴롭히지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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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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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큰일날뻔했다 야 함부로 앉히면 안되겠는데요 야 우리 드래곤이 죽겠다 이러다가 야 우리 드래곤이 죽겠다 이러다가 우리 드래곤같은경우에는 썩은고기로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먹여줘야됩니다 와 이거 딱봐도 보스같은건데 야야야야 뒤 뒤 뒤 뒤 뒤 라이트 공격해 먹여주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얘 몸빵 세운 다음에 좋아좋아 이거 나중에 던져놓을때는 말이죠 몸빵 센 드래곤을 데리고 오는것도 괜찮겠는데 앞에서 몸빵 세우고 저는 뒤에서 야금야금 때리고 말이죠 따꿍 여기 왜 상인있냐 하하하하 다otics 으아아아아 Pandemie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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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oux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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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힝 으으으으으으13흐응 여러분들 이래서aton 몸을 곱게 써야됩니다 갑분싼 할뻔했네 떠돌이 상인의 저주 혼자 죽지 않는다 이건가? 마녀인가? 톡톡톡톡 에잇 떨어져 떨어져 무서운 놈들이 슬슬 나옵니다 황금사과 좋은 보상 줬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로말난이도가 되니까 꽤나 어렵네요 위쪽에서 브레스로 지원해주고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상황인거 같긴 한데 괜찮아요 이기면 되지 뭐 와아 대박 이게 데미지 올려주는거였나? 야 초대바 아이템 떴다 노말이니까 확실히 보상이 짭짤하네 좀 깨기 어려운 대신에 말이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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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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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드래곤아 너 죽으면 어떡하냐 하아 난리 났네 이거 괜찮아 일단 살릴 수는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살아남는게 우선이에요 도망칩시다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가요 사실 드래곤이 없어도 나 혼자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뭐 버그 걸렸나? 빙글빙글 돌고 자 마지막 상자 한번 확인해봅시다 우와 다이아 갑박 다이아 세트다 개꿀 안그래도 지금 장비들이 다 뽀개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개이득이다 이야 다이아 세트까지 완벽한 이득이야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늪지 던전 클리어 했거든요 돌아갑시다 자 라이트 드래곤이 골로 갔기 때문에 다른 녀석도 필요합니다 준수한데요 이번에는 아이스 드래곤 가보자 얘도 덩지가 좀 꽤나 클 것 같은데 자 이 아이스 드래곤의 자체 한번 보세요 이쁩니다 자 다음 목적지는 광산 던전이 여기 근처에 또 하나 있거든요 어 여기구만 우와 아이스 브레스를 마구 뿜어대는 아이스 드래곤 강력합니다 호호호호호호호 어 이제 좀 드래곤 쓰는 맛이 나는구만 아이스 드래곤과의 광산 던전 공략 들어갑니다 자자자 휴지오 출발합니다 뿜뿜 잘 따라와 난 내려갈게요 어어 sect 일단 꽤나 깊게 바로 들어왔거든요 와 광산 보세요 겁나 많은데 이거 조금 안 좋은데 브레스 지져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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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채워주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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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데미지가 꽤나 높았거든요 이제 조금 드래곤다운 드래곤 느낌 확실히 듭니다 브레스도 상당히 강력하고 다 무시하고 보상 있는대로 가고싶은데 아까 보니까 길이 좀 갈라져 있었거든요 손실까하네 달려가요 달려가요 여긴가요 여긴가요 아 어 안돼 아 진짜 도망쳐 아 이거 아이스 드래곤도 무적은 아니라서 말이죠 다골당하니까 뻗어버리네 아니 뭐야 여기 완전 꽝이네 그게 진짜 단가봐요 아이템 아 뭐야 되게 좋은건줄 알았다만 괜히 좀 설렜네요 파라다이스 드래곤 얘 한번 스피드가 만땅이었는데 얼마나 빠를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네 드래곤부대도 운영 가능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알이 좀 알록달록한게 이쁘다 오 스피드가 빠르다는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와 순식간이네 야 땅에서는 얘 타고 다니는게 낫겠다 약간 스포츠카 느낌으로다가 이동수단으로서는 애들이 다같이 날지는 못하네 세명에서 나중에 던전 가는 그림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가지고 새로운 귀요미 드래곤들 몇 마리 또 길들여 봤습니다 점점 드래곤 군단이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요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오늘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강력한 녀석들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